김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시작하죠. 7초가 되자 움직입니다. 스크린플레이 이후에 김신에 올려줬습니다. 켈리 선수! 엘점! 화려한 작전으로 이코타를 마감한 상황. 허운의 먼걸슛은 빗나갔습니다. 41대 33, 창원 엘지가 리드를 뺏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이즈 선수 디펜스, 켈리 선수 득점. 그런 게 분위기 반주하고 주도권을 이코타는 완전히 엘지적으로 가져간 이코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두 차례 엘지로 플레이를 포함한 켈리의 16득점. 엘지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톱 수비, 유력을 더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을 교체해 보고 있는데요. 빠르게 정지로 리바운드 3점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리바운드 가담 김신에게 낯선 골밑이 집행했습니다. 켈리와 그 빈콧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김신의 선수가 리바운드, 저 윌리엄 선수가 아웃렛 패스를 하는 걸 방향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입정을 해줘야 되죠. 제대로 된 세리머니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